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복장이 저는 빨간색을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얘들 것도 어제 다 샀어요 근데 쿠팡에서 오늘 새벽 배송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로 입고 이거는 좀 전에 저기 빌려갖고 했고요 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같이 연주하자고 해서 해보자고 해서 어제 저녁에 연습하고 오늘 와서 연습하고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저는 이제 오늘 연주하는 거 보시고 우리 교회 첼로부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많은 초등부 청년부 중등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일반인들도 환영하니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다 같이 여기 더 많이 앉아서 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에 따라서 회원 모집은 아마 적어질지 많아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주해 주실 때 정말 큰 박수와 호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첼로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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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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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